2024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26강 3번 조지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독회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서문제 대비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순서문제 뭐 아주 추천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순서 단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미리 내신 공부니까 들어갈 곳은 바로 5번이다. 자 5번인데 이 단락의 전체적인 단락 구조를 얘기를 하면 사실 첫번째 주어진 이 첫번째 문장들이 있잖아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야. 메인. 자 이 메인을 던졌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펼쳐지고 있고 제일 아래쪽에 선생님이 또 핑크색 박스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부연이야. 부연. 부연이라고 하면 이제 주제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주제에 준하는 어떤 정보를 덧붙여주는 걸 부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좀 주제 반복이 아니라 주제에 준하는 정보를 덧붙인 그런 단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피아제에 따르면 조직하기 그 다음에 동화하기 조절하기는 can be viewed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로써? 일종의 복잡한 어떤 균형잡기 활동으로써 보여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뭐 조직, 동화하기, 조절 이런 것들이 복잡한 균형잡기 활동이라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의 이론에서 그 실제적인 변화, 사고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변화는 그러니까 사고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뭐를 통해서? The process of equilibrium. 그러니까 평형 과정을 통해서 평형 과정을 통해서 사고 방식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데 자 그런데 이 평형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균형을 찾는 어떤 행동이라는 거야. 자 균형을 찾는 행동이 뭐다? 그게 바로 평형 과정이라는 거지. 이러한 균형을 찾는 행동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실제적으로 사고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 단락의 주제라고 하겠다. 자 주제가 뭐라고? 우리 인간의 사고 방식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변화는 어떤 균형을 찾으려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발생한다. 이게 주제라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아래쪽에 펼쳐진다. 자 피아제는 assumed, 가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검증한다고, 테스트한다고, 뭐를? 그들 사고 과정의 어떤 적절성을, 자 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느냐? 바로 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고 과정의 적절성을 테스트한대. 이 얘기는 자신의 사고 방식이 적절한지 안한지를 계속 검증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검증하는 목적은 뭐다? 바로 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그 평형 과정은 works right this, 이와 같이 작동합니다. 자 평형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아래쪽에서 펼쳐지겠지? 만약 우리가 특정한 도식을 적용한다면, 한 사건이나 또는 상황에, 그리고 그 도식이 작동한다면.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스킨, 도식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식은 사고의 틀,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방식. 그러니까 특정 사고 방식을,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을 지금 일어나는 사건 또는 상황에다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사고 방식이 적절하면, 이러한 사건들을 해석하는데 적절하면, 그때 평형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 평형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도식, 그 사고 방식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그때는 비평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비평형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비평형 상태가 되다 보니까 uncomfortable,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야. 불편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 지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완전 원주민, 문명과 담쌍한 그런 원주민이, 지금 막 AI가 발달하는 이런 세상에 와봐.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기겁을 할 거야? 와, 저거 막 AI가 자기 조상들 사진이 나타나서 움직이고 이런 거를 보면, 와, 귀신이다 이러면서 놀라 자빠질 거야. 왜? 그 원주민의 도식, 다른 말로 사고 방식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에 적절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럴 때 이제 사고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위로 가면 어떻게 되니? 바로 이것. 이것이.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비평형 상태가 나타나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아, 동기부여를 합니다. 뭐 하도록? Keep searching. 계속 해결책을 찾도록. 뭐를 통해서? 바로 동화 그리고 조절을 통해서. 자, 이런 동화 조절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바로 평형 상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 평형을, 균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따라서 우리 사고가 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사고 방식이 변하는 과정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자신의 기존의 사고 방식이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겠니? 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잖아. 바로 동화 조절 이런 거를 통해서. 자, 이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지? 바로 균형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야. 균형을 찾도록 이제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 우리 사고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 알겠지?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여기서 이제 끝나고, 아래쪽에는 이제 부연이 붙는 거야. 뭔가 주제의 주인원 정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물론, 그 비평형의 수준은 Must be just right. 딱 적당하거나, 또는 최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평형 상태의 수준이 좀 적절해야 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Too little, 너무 적으면 우리는 변화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으면 We may be discouraged. 우리는 낙담하거나 불안하게 되어서,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비평형 상태, 그 얘기는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 조금밖에 안 돼. 그러면 뭐 굳이 변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이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그 비평형 상태가, 너무나 이제 수준이 너무나 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을 보고 놀라는 그런 수준이다 치자. 그러면 자기의 사고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라가지고 지 동네로 다시 돌아가버리겠지. 그치? 자, 그렇게 아예 놀라가지고 변하지 않게 된다. 바로 그 얘기를 부연해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달락, 뭐 내용은 너희가 충분히 잘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신 공부니까 변형 문제로 추천한다 그러면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주제라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 실제적인 사고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발생한다. 자, 그러니까 평형 과정을 통해서 이 얘기는 어떤 균형을 찾으려는 행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장 있잖아. 자, 이것이 동기부여한다.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도록 동화와 어떤 조절을 통해서 이 부분 따라서 우리의 사고 방식이 변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부분도 뭐 빈칸은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부연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 부연에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 이 부분 있잖니. 그러니까 비평형 수준은 딱 적당해야 된다. 그리고 딱 최적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너무 적거나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 이 부분, 이 부분도 빈칸은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순서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이 단서가 되는 게 바로 그 균형. 위에서 언급했잖아. 이 균형이 나왔으니까 이 균형,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도시, 스킨. 위에서 이제 스킨이 나왔잖니. 그래서 스킨, 그 다음에 위에 주어진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문장.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 순서 문제 또 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